오이나 타나 배추나 열무나 사요료 마늘이나 감자나 시금치나 부처나 사요 단단 두단 석단 육단 싸구려로 팝니다 자 어섭쇼 빗살 걸랑 거만두쇼 오이나 타나 배추나 열무나 사요 배나 참이나 앵도나 사요 도마도나 찰구나 수박이나 자두나 사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잠은 가게 자두요 자 어섭쇼 철원 쓰면 또 난 봤어 사과나 배에나 참이나 앵도나 사요 조개나 괴나 춤치나 갈치나 사려 미역이나 기미나 백아포나 파래나 사려 한 목 두 목 세 목 네 목 한 보따리 또리요 자 어섭쇼 말 잘하면 꺼져주오 조개나 괴나 춤치나 갈치나 사려 조개나 백아포나 조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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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